그 다음에 영원히 미니 세일러문 그리고 스티치도 있고 그럼 바로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팬케이티비의 팬케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팬케이크 하트도 만들고 철판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어볼텐데요 오늘 만들어 볼 팬케이크 하트 캐릭터는 바로 지난 영상 슝 이렇게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봤는데 딸기님이 리다쿠마 그 다음에 더럽 오팜님이 뚱이 그 다음에 설원님이 미니언즈 그 다음에 영원님이 셀러문 여기 스티치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조화를 받은 댓글은 바로 설원님의 미니언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니언즈를 만들어서 팬케이크도 만들고 철판 아이스크림도 만들어볼겁니다 그럼 오늘 만들어 볼 미니언즈 캐릭터는 총 3명 있죠 그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을 그려볼텐데요 과연 어떻게 그려질지 지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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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짠. 미니언즈 팬케이크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. 앞에 있는 방면으로 보고 철판 아이스크림도 만들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들 미니언즈 팬케이크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. 옆에 사진 띄워드릴게요. 어떤가요? 색과 질감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모양이랑 그림은 예쁘게 그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철판 아이스크림은 미니언즈가 끼고 있는 이 장갑을 벗겨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오레오, 휘핑크림, 우유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오랜만에 만들어서 잘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철판 아이스크림 만드는데요. 오늘은 미니언즈의 장갑과 오레오, 이렇게 오레오 부셔놓은게 있어요. 오레오랑 그 다음에 우유랑 휘핑크림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. 자 그러면 일단 미니언즈의 장갑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미니언즈가 장갑을 벗었습니다.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미니언즈 8을 대신 이렇게 세팅했어요. 이거를 자르고 그러면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오레오도 이거를 조금 모아놓는게 그 중앙으로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휘핑크림을 넣어야 되겠죠. 휘핑크림 여기 중앙에다가 휘핑크림을 넣고 그 다음에 우유 이렇게 넣고 자 일단은 잘 섞어야 되니까 이렇게 마구마구 이런식으로 그리고 내줍니다. 휘핑크림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휘핑크림은 좀 더 넣고 왠지 느낌이 그 쿠앵크 아이스크림 아시죠? 쿠앵크 그 느낌이 나요. 쿠앵크 아이스크림 느낌 워낙 잘 다져 놔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걸 한번 펴볼게요 오 제가 오레오랑 미니언즈 장갑 8가지 자 이렇게 폈는데 이게 엄청 빨리 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철판 에스프름 안 하고 냉장고에 놔둔 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 색깔이 초코초코한 색깔이 나네요 오레오 환경만 넣었는데도 자 그러면 바로 해볼게요 자 갑니다 우와 와 대박 여러분들 완벽한 오롤이 완성되었습니다 옆에도 롤을 만들고 옆에도 롤을 만들고 롤이 이렇게 짜잔 예? 모르겠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카메라로 고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미니언즈랑 철판 아이스크림 완성했어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만들었는데 롤이 잘 되가지고 자 이렇게 음 음 음 음 맛있다 굉장히 맛이 강하지 않고 음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우면서 그 쿠엔크 아이스크림 있죠 그 맛에 살짝 단맛을 낮춘 맛 쿠엔크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낮춘 그 아이스크림 맛이 납니다 음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음 팬케이크 아트도 만들고 철판 아이스크림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나 로고가 있으면 댓글에 신청해주시되 혹시나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댓글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에도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 끝